안녕하세요 최전문제의 최인입니다. 시험도 끝났겠다. 오늘은 친구랑 꿀놀이 갑니다. 친구랑 짱구 카페랑 전시회를 보러 갈 것 같아요. 이쪽인가? 그러면 우선 친구를 만나러 가볼게요. 짠! 미디어 전시 보러 왔어요. 친구를 만났어요. 오늘 같이 놀 친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소개해 주시죠. 저는 리더아트고 건강과학과 이가온입니다. 입구는 저쪽이래. 제가. 너무 예쁜데? 신비를. 우와. 오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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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인데? 오오오. 군병장 수아북을 빌어주는 신비로운 존재로 여기서 왔습니다. 오오오. 오오오. 너무 예뻐. 오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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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뻐. 응. 오오오. 뭐야? 뭐야 여기? 오오오오오. 이거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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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우와. 너무 예쁜데? 진짜 너무 예쁜데? 우와 야 여기. 너무 예쁜데? 진짜 너무 예뻐요. 이게 뭐야? 우와. 왜 이렇게 된다? 하나, 둘, 셋 여기 총 4개 짜잔 어 됐다 우와, 우와 하나, 둘, 셋 조카, 조카, 조카 조카, 조카, 조카 그거만은 다를 것 같아 뭐하지? 이거 아이가? 이거 이쁜데? 아, 지금 전시 다 보고 선물도 받았어요 찾아가지고 배고파가지고 소개스러워 밥 먹으러 가야 돼 밥부터 이제 먹으러 주고 계시다 저희는 용산 아이파크 몰에 가서 먹을 거예요 낙원 오믈렛 하나랑요 나폴리탄 하나 주세요 이거 아니고 이거 하나 시켜봐 이거 하나 시켜봐 지금 밥 먹고 나 왔어요 짱구 카페를 가려고 합니다 짱구 카페를 가려고 합니다 짱구 카페를 가려고 합니다 흥둥이 공성 우와 난 이거 난 이거 살짝 이상한 커플들 어머 선생님 우리 저기 찍자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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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싱크림이 미쳤다 우와 우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 얘네들이랑 말해도 돼? 말해 어 나 말할래 흥이 얘들아 진짜 왜 저러는 거지? 너 진짜 짱구에 한번 출연해야 될 거 같아 뭐 등산하자 등산 등산 실제로는 등산 싫어하지? 어 맞아 어머 야해 야해 어머 왜 안 돼 벗기만 하면 헐 벗기만 하면 그 노더라 노래 나 이거 볶음으로 편이 안 돼 진짜 나 볶음으로 편 봤는데 뭐더라 볶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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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 이거였어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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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귀여운데? 아 뭐야 끝이네! 30분이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입장! 짱구 짱이랑 맹구 바나나 라테랑 짱구 키리무치 세트 사서 먹을 거예요 메뉴가 나왔습니다 키리무치까지 시켰는데 우와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진짜 귀여워 약간 일본이 온 느낌인데? 너 어디 들어올 거야? 나 눈 눈? 단이네 너무 안 좋아 짠 전 입에 꽂았어요 단이네 맛있어 휴지를 왜 껍질 껍질 뭐?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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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죠? 그냥 이렇게 고마워 오늘 친구랑 재밌게 놀고 이제 집에 갑니다 안녕 왔다 오늘 어땠어? 정신 없었는데? 진짜 없었는데 뭔가 사진도 많이 찍고 진짜 재밌었어요 뭔가 한 방학 때 놀고 오늘 단 진짜 오늘 영상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안녕 뚝뚝뚝 놀러가세요 안녕 뚝뚝뚝 놀러가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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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